아이디가 지금부터 전적 적어라 공준이 어제 룸사롱 가서 민서 닮은 여자 찾았다면서 각성한다 씨발 쿠폰 게임 가냐 안가냐 얘랑 가면 돼요? 3판 이쪽에 2,000개라고요? 얘랑 가면 돼서 무슨 2,000개나 해주세요? 아 혜장님 어서오세요 김은호 아마추어 최강자 잡기 얘가 아마추어 최강이에요? 얘가 아마추어 최강입니까? 무조건 잡는다 아마추어한테는 질수가 없다 아마추어 최강자 기뉴다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거야? 레더 C네? 저기요 즐겜합시다 레더게임 고고 가자 보성이형도 얘한테 졌다구요? 고고 보성이형 나 못이기겠다는데 어떻게 이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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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밥 먹고 이거 지면 밥 안 먹을게요 스폰게임 한게임 이길때까지 밥 안 먹는다 시바나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시바나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는데 하나 둘 셋 이결람 화이팅 뭐 왜 손 뭐 근데 단가 7개인데 시바 무슨 전장인지 시지가 않네 와 밥을 안먹고 안해주면 치킨 먹겠다는 말 한자친구님 백국에 아 한자친구님 백국에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아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구 형아가 발랐어 여러분 진짜 프로는 아마추어한테 안지는거 보여드릴게요 아마추어가 뭘하든 프로는 안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얘 심리점 완전 아무것도 못했죠 여기에다가 파일럿을 지었다는거는 게임 진거에요 태기가 없다는거에요 매너 파일럿 당했으면 당했지 저는 저기에다가 파일럿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영호가 뭐라든 너한테 안지는거구나 내일 영호가 가서 가야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서울역에서 홍대 멀어요 형님들? 서울역에서 홍대 멀어 형님들? 가까워? 아 다행이다 아씨 다행이다 아 20분이면 가? 오케이 좋았어 다행이다 werks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해달라 했는데 까먹었네, 무동산디 뭐래 이거 같아 3일 전에 간다고 했는데 니가 뭘 아냐? 어? 와, 포로브 컨트롤 질렀다 우린 모르지만 민셔랑 헤어진건 알지 공주나 성균이가 널 뽑은 이유 좀 생각하면서 플레이하자 넌 누가... 영호가 너 코 골고 냄새나고 운다고 오지말네 너는 스타에 대해서 뭐라냐 어휴 스타초보 주제에 BJ 한내 히힛 앙가 제욱이 형 집 갈께 영호가 집에서 자는건 빼고 다해진대 앙가 집에서 자... 아니 제욱이 형 집에서 자께 인간팀 영호가 고맙다 미니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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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보고 방독면 준비하라고 해라니 방독면 준비하라니 방독냄새 화생방 수준이잖아 그렇게 잘 삐지니까 민서랑 헤어지지 미니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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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충들 적당히를 모르네 1절 많아고 빠져야지 애국가마냥 3절 4절 우라네 그지야비지지마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다고 서운해 키우키우. 해소잼 민서 보고 싶다 우리 민서요. 민서도 웃는 얼굴로 보내졌냐. 미실력의 웃음이 쳐나왔냐. 공준아 가야에 양팡 말고 누구살더라 까먹어서. 민서는 더 좋은 남자 만나고 공준이는 여자 자체를 못 만나겠지. 빨리 Spy24. 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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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밍셔 밍셔 살려네 유. 공주나 네 동생 낙인 부른다 직관 가자. 아무것도 모셉초모셉초모셉초모셉초나나가이나나가이민소랑 해옥오토조지롬. 빨간 옷 입지마라. 진짜 등짝 갈라서 동전 집어넣고 싶으니까. 지금 표지는 진입니다. 아무것도 모셉초모셉초모셉초모셉초나나가이나나가이민소랑 해옥오토조지롬. 자꾸 민서민서하는데 민서 얘기 쫑금하네라 그놈의 민서민서민서민서. 시브레 트와이스 모모 봉신이야 이 방송되네. 시브레 트와이스 아래에 와요. 이준가 더 칠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준에서. 윈서 마치 다 죽었어. 윈서 마치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식먹품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돼지 세기뚱돼지 세기냄새 돼지 차인 돼지 못생긴 돼지 아마추어이긴 헤어진건 여홍준하고 진결되려고 한 큰 그림이냐 아프냐 봉준아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름은 민서야 민사의 아프리카 대통령 터치야 지메 민사 타퇴성은 하사 헤이즈는 저별 종종이는 유지 히디아 지구 스멀 스멀 호흡장에서 깨닫는 중 계속 연애도 이렇게 좀 하지. 밥 먹겠다는 의지가 이기게 했네. 잘했어. 제발 봉주나 맥팩이나 쓰는 애한테 지지 말자 화이팅이다. 역시 헤어졌어도 우리 킴. 대세는 폐승승. 이제 스폰 말고 밥을 걸고 게임하자. 이딴 거 아무리 잡아도 단 한 사람은 못 잡는데. 봉주나 그렇게 연애도 프로처럼 잘해보자 알겠지? 다음 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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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준이도 단 한 사람한텐 아무것도 못한 아마추어 아마 이기고 좋아하지만 네 수준 드러난다 왜 우리한테 처맞고 쟤한테 화풀이 하냐 그러니까 헤어졌냐 아니 형님들한테 어떻게 화를 냅니까 이새끼한테 화풀이 해야지 니코니코니 아나타 노하토니 니코니코니 애가오 토도ける 야자와니코누코 쌀준아 나 본것같아 하하하하하 꼭 이제 시바 뭐 누가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제일 찌질한 새끼들 공준이 여동생 방송하자인데 완전 판박이던데 내 다음 결과론 민서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소이코 외양간 배친다고 민서한테 좀 잘하지 필승 1220기 3월 20일 입대합니다 음 그래 잘갔다와라 벌써 1200기가 생겼어 공준이가 잘했으면 안 헤어졌을 것이다 처럼 결과론에 예시 민서한테 잘했으면 안 떠났을텐데 쟤도 같은 은호인데 심하게 하면 부엉이 날라오냐 서윤이 버리고 가더니 결과가 이거냐 꼭 그래야했냐 무너지지 말자 공주나 넌 인류야 공주리 화이팅 크게 한번 해치자 공주리 화이팅 공주리 화이팅 공주統 공주리 화이팅 아직도 봉준이 인스타 사진은 민서의 좋아요가 민서한테는 넘 3류였어 봉준아 웃으면서 하기로 했잖아 눈에 눈물 닦고 한번 활짝 웃어줬 서우급이 방에선 돼지새기 얘기 꺼내지 말라던데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서윤이한테 봉준아 대지양 탄반 가서 여동생 좀 밀어주자 아 간만에 물내리기 아까운 환상적인 똥 쌌는데 공기 막혔다 어떡하노 봉준아 흥내육 공기 crack 곰필은 민을 미필은 서를 외치세요 시작 공주나 힘내 우리가 있잖아 근데 민서는 없네 영국 신청합니다 다비치 2번 헤어지는 일 미필은 민 면제는 설을 외치세요 민서 봉주님은 그럼 이제 풍 잠그는 거야 공주나 얼굴 펴라 공주나 나무위키도 너 헤어진 거 업데이트 됐더라 역박이들도 1위와 공주나 나무위키도 너 헤어진 거 업데이트 됐더라 역박이들도 1위와 You are not enough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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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슬픈 감전동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BJ 봉준. 아 진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더 이상 미능 얘기로 못 놀리겠다. 본 주리온 동이처 온나 테에 고싶는 안 기분이. 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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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호 이건 되는거야? 상트기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문서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없어 물결표 가능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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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이 빨간 옷 입으니깐 점심때 먹은 개욱볶음이 생각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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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 아 씨발 이걸 뚫리네 미친 새끼네 진짜 와 씨발 다행인 건데 아 진짜 와 존나 씨발 그걸 와 프로 연도기 이응 즉 한다 연도기 본능 오짓네 여보세요 거기 하늘 안과죠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는 실력이다 어떤 의미로 참 대단한 놈이다 넌 와 전투를 존나 못하네 아 항공 절대 질 게 아닌데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지면 씨발 스타를 접어야겠다 아 진짜 스타도 연애처럼 끝맺음이 안 좋아 버렸네 오늘 은퇴식이야 하늘 안 좋아버렸네 존나 아이없네 진짜 아 그 스톱만 잘 썼으면 게임 끝났죠 오 괜찮아 괜찮아 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스톱을 못쓰겠다 화이팅 화이팅 니가 콩벌레 마냥 하템 뭉쳐나서 졌지 니가 이길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센터 안 먹어서 진듯 뭉쳐 따라해 너 태경이보다 어리잖아 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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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러스 고고라 미니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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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외보냐 굴비 매달 안하네 질럿 한 마리가 민서로 고연 야잡을 하고 스톰을 내 방 한방에 지질내 이라샤이마스 야임마 나이 먹은 용패는 손목 아픈데도 날이 갈수록 스톰 잘 쓰더니 공주나 한 번만 웃어주면 안돼 괜찮아 핸드킥 없네 이마 미니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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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킥 아아 아마추어 상태로 핸드킥 이참에 연도기로 자연스럽게 지능법 강의 올리면 어떠냐 미니러스 아 시바 이기는 방법을 까먹었다 시바 아 좋댔다 진짜 아하 진짜 shop 밥을 생각하면서 게임 해라 차라리 지금 인정하고 나가면 밥은 먹게 해줄게 그래도 공준이 존경스럽다 10년 동안 매일 쓰는 거 나 같으면 못 견딜 텐데 장식을 전해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찬스박이 지능법 배울라고 봉준이 개인화면 보고 지능법 연구한 것이라입니다. 지금 실력도 10년간 단순 노동 반복의 결과물이다. 부싱 부리지 마라. 강아지도 10년 반복. 밥 대신 무궁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따균은 니가 스타할때마다 재평가 받냐 너 사실 따균 좋아하지. 맞게 하신 분이 전화. 신빙기. 안녕히 계세요. 왜 나한테는 궁금해. 존경이. 조금만 더 핫평가. 네. movements 추가 additional pilots 대규모 전투하기 전에 끝내라 내정지 오르라. 똑같이 몰멀 이기 아니냐. 용태가 봉준이 잘한다고 하는데 어디앞인가 싶다 아이고 풍간윤형. 게임은 안보는데 채팅창 느리니까 잠옵니다. 게임은 안보는데 채팅창 느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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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매우 곤란이냐 또한 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색이 극단적으로 살 뺄라 하네. 몰머라니네 미안 민셔 따라 하네. 이 색이 극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세기는 스타비제이인데 스타를 제일 못함 모바일 시청자 여러분 우측 상단의 추천다본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의 추천다본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의 추천다본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의 별 모양을 눌러주시면 즐겨찾기가 해제됩니다. 우측 상단의 추천다본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의 추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테란 지쿠한테도 방해 힘든데요. 제거리는 2군이야. 예방 지쿠한테도 방해 할 것입니다. 그런가 많습니다. 저는 적어 피 사이드가 2군이 10개 대화할 것입니다. 5시의 방사능 맞은 사이친입니다. 저의 방사능은 전쟁으로 공격받는 기타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민서 남친 끊었냐 Teo! 어? 이 세기는 왜 견대를 안 해? 2부 컨텐츠 김봉준 은퇴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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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세기 우리는 한방춤이라 한방 싸움되면 끝나 견뎌는 이슬 시원입니다. 아 내가 유리한게 아니었구나아 아아아아아아아앜씨. chiar. 아앜씨. 씨바 이천개 아아 이젠 주태조안터도 뚜가맞을듯 아아 진짜 씨 아 스타 너무 많아니까 아 못따라가겠다 손을 아 진짜 씨 밥 못먹겠네 2부로 올게요 하면 죽는다 아 아